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강클링업체 강미룡입니다. 자,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음력으로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좀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설 연휴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그치?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가볍게 들어줘. 그리고 수면의 과학이라고 퀘스트 제목을 뽑아봤는데 현장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잠을 줄이는 거라든가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그중에서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온라인 학생들에게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입시 생활 동안에 끝없이 싸워야 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이라는 거잖아요. 수면의 과학. 그래서 이제 자매과학에 대한 물론 그건 뭐 내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건강에 비교적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누구는 관심 없냐 이럴 수 있는데 관심은 다 있죠. 관심은 다 있는데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최소한의 운동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영양제도 필요한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식단 관리도 좀 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편이야. 특히 또 개강을 하게 되면 제가 수업도 하면서 강의 온라인 강의 촬영도 하면서 현장 강의랑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면서 컨텐츠도 좀 생산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체력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집중력을 하루 동안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도 좀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도 알겠지만 과거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때가 있었어. 수업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씩만 며칠씩 그러다가 한 번 넘어진 적이 있는 거죠. 제대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지금은 최소한의 체력을 위해서 그냥 유산소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개강이 딱 되면 개강되면 그래서 제가 좀 살 빠지고 좀 그래요. 개강이 아닐 때는 뭐 이렇게 체력을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있는 편이야. 개강하면 조금 이렇게 슬림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시즌 비 시즌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여튼 그래서 운동도 한때 할 때는 되게 많이 했었어.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 6년 전쯤 7년 전쯤 그때쯤에 강민웅 선생 요즘에 트레이너가 된 것 같다. 트레이너가 된 것 같다. 수업 안 하고 운동만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어. 막 팔뚝이 막 희만해져가지고 지금 운동만 한다. 근데 또 운동하니까 또 티 내고 싶잖아. 그래서 막 얇은 반팔티지. 딱 붙는 거. 쫄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수업할 때도 그런 거 입고 왔어. 그러던 시절도 있는데 그때 막 1년 동안에 내가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1대 1 강습 받는 게 한 100회? 1년에 100회 받은 적도 있어. 3일에 한 번씩 1대 1 강습을 받은 거예요. 운동하는 걸로. 피트니스를.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렇게 또 애들을 그러면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 잠과 일 싸움이 항상 문제인데 수업하고 있으면 저기 졸고 있고 저기서 자고 있고 막 깨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제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요즘에 저는 뭐 낮 시간에 졸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거죠. 잠을 줄이는 거는. 저번에 한 번 무슨 게스트 올리니까 결국은 뭐 공부 시간 느려라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공부 시간을 느린다는 거는 우리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3요소.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공부를 잘해서 막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애들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첫 번째는 유전자. 유전자가 좋아야 돼? 바꿀 수 없는 거죠. 유전자.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입시에 대한 정보력. 아버지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버지의 재력. 또는 뭐 시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하다. 재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3요소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 특히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데 엄마의 정보력? 그러니까 어머님이 발품을 파셔가지고 여기저기 설명회를 다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좀 옛말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있고 그렇죠? 입시 사이트가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공부법, 학습법, 입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 과다한 애들이 있어요. 너무 과다해가지고 쟤는 너무 쟤는 입시 정보만 가득 차 있고 공부할 시간은 없는 이런 좀 반대로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고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재력? 물론 그것도 요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정말 극도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 먹고 사기가 힘든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옛말이죠. 이렇게 우리 메가스터디처럼 메가패스 패스가 비싸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싸다 해도 현장 수강료에 비하면 진짜 턱없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렇게 공룡 기업들이 생기면서 패스에 대해서 대단히 효율이 높은 이런 광고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 광고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광고를 왜 해요? 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노력만 하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진짜 양질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야? 거기서 나는 선생님 저는 온라인 강의 잘 못 봐요. 그건 뭐 노력이 부족한 거지, 그거는. 그렇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현장 강의를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옆에서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현장 강의를 보내고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수업 가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 자체는 온라인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집단의 어떤 아우라?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뭐 이런 자기 만족? 안정감? 그렇죠? 사실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는 것도 뭐 있다고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부족하다라고 나는 판단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적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 아닙니까? 유전자? 수면이 거기 유전자에 들어가잖아. 그걸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수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수면 시간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 잠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잠만 줄여. 참으려고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졸릴 때 졸음을 참고 공부를 하려는 거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졸음 참으면서 이과생들 특히 이거 듣는 사람들 이과생들이 많을 텐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졸음을 참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냥 자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는 거보다 못한 거죠. 왜? 더 피곤하니까. 참는데 에너지를 써. 잠을 참는데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제가 학생들을 계속 보고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은 그냥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노력 없이는. 외부적인 어떤 노력이 없이는. 줄일 수 없어. 응? 잘 생각을 해봐. 너네가 오늘 좀 뭐 카페인. 카페인을 이용하는 게 잠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잠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졸릴 걸 뒤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이 커피나 이런 카페인들 막 심하게 먹으면서 잠을 줄이면 어느 날 이제 폭풍이 몰아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나 오늘 12시간 졌잖아. 알고 있잖아. 네네들. 그치? 카페인은 잠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잠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절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쓸 집중력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카페인으로 조절을 하는 거야. 조절이 지는 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의 깊이를 깊이 있게 자야 하면 되는데 그건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줄일 수가 없어. 그렇게는 그냥 의지만 갖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외부 요인이 없을 때 줄이겠다.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자겠다. 깊이 자야지. 고3이 되고 이제 재수생들이면 나중에 점점 불안감이 좀 생겨가지고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뭐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죠. 너희들은 뭐가 생각나니? 뭐 쟤 또 운동하라는 얘기 아닌가? 뭐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해. 근데 뭐 수면의 깊이를 뭐 깊이 할 수 있어요. 프로포폴 맞고 자시면 돼요. 맨날. 수면 마취자잖아. 그게 마취자는 아닌데 수면을 유도하는데 아주 깊이 잘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또는 영양제를 계속 먹으면 돼요. 잠을 줄이는 피로감을 줄이는 집중력을 높이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미미하죠. 운동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너희들한테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게 맞아. 그래서 나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데드리프트가 아니잖아요. 벤치프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운동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벤치프레스.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운동에 도움을 주는 미안 입시에 도움을 주는 운동은 아니야. 그럼 너희들한테 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침마다 조깅을 좀 하라고 하거든. 나도 시즌이 되면 조깅을 해. 조깅을 하는데 아니면 집에 있는 로잉 머신을 타던가 유산소를 하게 되는데 유산소를 규칙적으로 해주면 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내가 맨날 말만 하면 애들이 똑같은 말만 하고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논문 같은 걸 찾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본 논문에서도 내가 느껴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걸 논문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거기에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한번 미국에 발표를 한 건데 내가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달리라고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 조깅을 좀 해라. 오전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럴 수 있잖아 사실. 할 수는 있는 거잖아. 의지가 없는 거지. 30분 정도 달리면 그걸 규칙적으로 하라고 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하다가 하는 순간 또 피곤하고 하는 순간 또 피곤하고 이러면 별게 아니야. 그런데 규칙적으로 하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30분씩 한 5일에서 6일 정도 하라고 하면 한 200분쯤 나와. 일주일에. 200분쯤 하면 내가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1시간 정도 벌 수 있다고 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경험으로는 그래. 30분 조깅을 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1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2득이 아닙니까? 30분 투자해서 1시간 얻으면. 게다가 추가적인 게 있어. 낮 시간 동안에 약간 졸린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 내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 이상 계속 반복했을 때 낮 시간에 졸린 경우가 없어. 안 하다가 할 때 빼놓고는. 저도 이렇게 애플워치를 항상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애플워치에 항상 두 번째 페이지가 이 운동 게이지예요. 어디 이게 운동 게이지. 지금도 운동 게이지는 꽉 차 있네요. 지금 점심 시간인데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내가 달리기를 항상 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는데 30분 정도를 해요. 3.5km쯤 달리거든. 그래서 낮 시간에 난 졸립지 않아. 근데 안 하하면 낮 시간이 약간 나른하고 졸려. 이건 내가 경험을 한 거야. 그런데 논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150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면 시간을 20%를 줄일 수 있다. 너희들이 6시간 잔다고 하면 5시간 잔다고 해. 20분은 5분의 1이잖아. 1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6시간 잔다고 하면 1시간 이상이죠. 내가 느낀 거랑 똑같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수면 진입 시간을 54% 줄일 수 있다. 정확하게는 21%까지 나왔었어. 대략 20%고 진입 시간은 50%. 잠들려고 누웠을 때 너희들이 그때부터 수면 시간이라고 너희들은 계산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금방 잠드는 애들이 있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30분 길게는 1시간 이렇게 뒤척거리가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약 50%를 줄일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달리는 게 맞아. 적어도 올해는 달려줘. 규칙적으로.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섯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생활의 어떤 루틴이 뭐예요? 뭐 공부하고 밥 먹고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입시생활에서는 내가 두 달 후에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예측이 돼. 우리가. 난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이다. 두 달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 어차피 규칙적이거든요. 니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공부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린 못 갖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잖아요. 수면 시간이 짧은 애가 있어. 숏 슬리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 그리고 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해야 돼. 알았죠? 물론 내가 이런 캐스트를 올리면 니들이 100명 중에 하나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한테는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쵸? 대학 가서 하지마. 대학 갈 때까지만 해. 그때는 뭐 니들 대로 하고 대학 갈 때까지 어차피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면 루틴 하나만 더 껴넣자. 유전자를 바꿀 수 없지만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후천적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단 말이야. 후천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설 연휴 때 그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희들 되게 나태해져 있을 수도 있어. 이번 설 연휴 때 그랬을 때 한번 나태해지지 않게 이때부터 시작을 해봐. 처음 시작할 때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연휴를 활용하는 거죠. 연휴를 활용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 니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이게 10일 정도 차 10일도 아니야.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한테 어 효과 없다. 이런 얘기 해봐. 물론 첫날 둘째 날 3일차 정도까지는 안 하던 운동을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만일 너희들이 지킨다면 아주 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예요. 알겠죠? 제가 아침마다 달릴 때 한번 애들한테 우리 한번 라이브 방송하면서 뛰어볼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시간대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너희들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 제가 대부분 6시 50분 정도부터 7시 한 30분 정도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조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힘든 거잖아. 나는 뭐 열심히 수업하면서 너희들 응원할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이쉬 loves you all. loads Corps WORどう mean product holy 俺 Noah